가장 좋은 패를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인생의 최고가, 즉 성공을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붓마스터 서영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최고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는데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바로 돈,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36가지 성공법칙을 담은 책, 잘됐던 방법부터 버려라입니다. 제목을 듣고 어? 하고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잘됐던 방법을 버리라는 거지? 잘된 성공 모델이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시하라 다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패를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인생의 최고가, 즉 성공을 결정한다. 잘되던 것을 버리고 좋은 패를 버리면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정말 그럴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재테크 책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명한 재테크 유튜버를 찾아본 경험은요. 그들이 알려준 대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돈이 많이 막 벌리시던가요? 아무리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라도 내가 따라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해봐도 영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검증된 방법대로 하는데 나는 실패만 하는 걸까요?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변화된 현재에는 맞지 않는 방법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잘됐던 방법부터 버려라의 저자, 시하라 다카시는 기존의 성공 패턴과 수익 모델을 미련 없이 버리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일명 노브레이크 컨설턴트라고 불리는데요. 저자는 파칭코 업계에 뛰어들어서 월 수천만 원을 버는 겜블러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걸 다 버리고 맨손으로 외식 사업을 시작해서 일본의 100종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컨설턴트로 성공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자신을 성공 궤도로 데려다 준 방법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음 무대에서 발목 잡힐 확률도 높아지죠. 바로 지금 잘됐던 방법을 버려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할 것,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뻐서 하고 있는가? 아까워서 하고 있는가? 아까워서 하고 있다면요. 그것부터 버리면 됩니다. 아깝다고 느끼는 건 지금 당신에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선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를 좋아해서인가요? 아니면 아까워서인가요? 좋아하니까 라는 마음이라면 그건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끊어내야 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아까워서 같이 있다 보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어딘지 모르게 정체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잃을지도 몰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우선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심하세요. 어떤 방법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해도 그것이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 주진 않아요. 과거에 나를 버릴 줄 알 때 내가 꿈꾸던 그곳으로 데려다 줄 거니까요. 집에서 많은 닭을 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르는 거? 아예 양계장 사업을 하자. 그런데 닭장에 닭을 넣고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니까 닭들이 전혀 알을 낳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라던 닭들이었으니 닭장이라는 환경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닭이 알에서 부화하기도 전에 닭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낳을 때부터 닭장에 있었던 닭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알을 낳았죠.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닭장 안에서 자란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의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닭들이 바깥세상을 막 뛰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닭장이라는 당연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회인은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가 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최소한 대학은 가야 한다는 생각,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시하는 것을 버리고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죠. 이 책의 저자 시이아라 다카시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음에 네 가지 사이클이 몸에 배어있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버리기, 원하는 것 찾기, 자신의 매력 키우기, 주저없이 받아들이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성과를 내고 성공하려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또 그걸 차례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기 싫거나 두려운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기 싫은 술자리에 가거나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들기 싫은 동호회에 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싫으면 그만둬야 하는데요. 겁이 나면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싫다는 감정과 겁이 나는 감정을 비슷하게 취급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완전히 별개의 감정입니다. 싫다는 감정이 느껴지면 단호하게 그만둬야 하지만 겁이 나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는 일이란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질색하는 목소리로 아 진짜 싫어! 라고 말하지만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한 사람은 너무 무서워! 나 안 탈래! 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겁은 나지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말투 이거 대략 감이 오시죠?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싫은가? 겁나는가?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겁나는 일에는 살짝 용기를 내보시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흥미로운 건 돈을 더 벌려면? 이라는 질문에서 보이는 마음 법칙입니다. 저자 시이아라 다카시는 돈을 버는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사람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죠. 돈을 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려면? 이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기 싫은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번 방법의 연장선상에서 돈을 번다는 전제를 깔아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돈을 더 벌려면? 이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과감히 버리고 긍정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 시이아라 다카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기존의 성공 공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 말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또 빅 힌트 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자,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도나 구독해 주시면서 계속 이 퀴즈 마치시면서 독서도 하고 상품도 받는 이런 두 가지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돈이나 일,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잘됐던 방법이라고 해서 내일도 잘되리라 하는 보장은 없죠.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놓으면 그때부터 무언가가 새로 잡힙니다.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여백 안으로 좋은 것들이 연달아 들어오거든요. 잘됐던 방법부터 버려라.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의 돈, 사랑, 관계 모두 쟁취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